아와유 유지입니다 현재 저는 외계인의 실험실에 갇혔습니다 제가 이 아이 꼭 구축시켜 볼게요 야하! 아야야야야야야 괴물과 그리고 실험을 당하고 있는 원숭이 뭐야 이거 침팬치요? 보릴라야? 야야야야 간질피고 허허어 간질간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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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기가 보아하니까 어? 아 이렇게 뽑았다 꼈다 할 수 있네 그러면은 전기를 어그로 끌면 야하! 우와 몬스터가 왜 막대기로 변했는데 이거를 짚고 이걸로 패는거 아냐? 어이 미안해 고릴라야 나 나가고 싶다고 막대기로 패는거가 아닐거 같고 어 어? 삐삐삐삐삐삐삐 잘가라! 오케이 외계인 컷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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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외계인의 정체 하하 가기전에 낙서 한번 찌리게 해 주고요 바깥으로 나가봅시다 뚜따뚜따뚜따 어? 아 눈이 세개가 문제였구만 홍채 인식 완료 뜨디디띠 자 드디어 첫번째 뿌쌰? 아아 2탄이랑 바로 또 이어지는거 같은데요? 아아 일단은 바깥으로 나왔는데 여긴 또 어떤식으로 탈출해야되나요? 각종 몬스터들이 있구요 음.. 봅시다 이건 뭔데 이걸 들고 여기다 연결하는건가? 어따 쓴데가 있을거 같은데 이렇게 부수거나 연결하거나 딱히 길이 안보이는데 음.. 요거를 이걸로 치는것도 아니고 뭐야 어떻게 되는거지 아아아아 이거 이렇게 연결 시키는거였구만 자자자자 연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를 얘를 여기까지 데리는건 맞아 어.. 얘가꼬 어떻게 해야되는거냐 왜 아 자꾸 도망치네 이 자식이거 쓰읍.. 어디 가둬둘 데가 없나 어? 이거 뭐지 깐.. 어atured 어.. 괴물을 얻는거구만 오케이 오케이 괴생명체 깔끔하게 예.. 냉동시킨다함에 이게.. 뭐지? 배터리야? 휴즈가ANG 이내위 비비비비비비 짝도 짝도 오 약간은 했어 두딩 비비비비비비비비빙 벌인가요? 너 나 할수있잖아 그러면 GI よ 아 선택하는거몬 휴즈가? 어렵기면? 좋아 여기까지는 했어 벌인가요? 야 너 날 수 있잖아 그러면, 아 선택하는 거면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그러면 개구리로 이거 훔쳐 오는 거야 이것도 아닌가? 거미가 되는거일까요?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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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오픈 딱 꼴을 보아하니 어.. 얘가 뭔가 스물스물 들어갈 수 있을거 같은데 마약 동그랗게 만들었어? 하나씩 이거 쓰는건가보네 특상별로 해가지고 안쓴 애가 누구죠? 나는 뭐야? 거미야? 거미로 치면은 아.. 뭔가 그물을 만들었어요? 거미그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로 어.. 오잉 발로 변신해서 들어가 음.. 횟집그물이구만 팔팔하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활옷몬스터 쇼커덩 던져내고 가둬두고 이걸 가져가.. 아 짧네? 그러면 펭! 몰고기로 변신 냐엄 그렇지 요거를 안에다 끼면은 탈출 탈출 성공! 몬스터들의 상태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붕을 좀 가려워하는거 같은데 얘는 풀어주면 안될거 같고 이거 막대기 들어봐가지고 해버려. 얍. 어? 오케이 오케이. 저 괴물 녀석을 좀 만족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등이 가려워 죽겄는디 짧아가지고 지금 심술 났거든요. 막대기를 들고 뭔가 좀 조합해야 돼. 등을 긁으라는 게 아니고 클릭할 때가 또 없나 어디. 아니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라는겨. 이걸로 분명히 뭔가 해야 되는데 에잇. 잠깐만. 어! 자 지렛대를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빼준 다음에 오케이. 됐지. 어 그걸로 완벽하게 긁어. 맛트레이드하고 아까 여기 클릭할 수 있었는데 요걸로다가 요 버튼말고 여기다가 연결시키면 전원! 옹! 이이이이이~~~~ 좋아 모든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할 수 있는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구 요것도 아니고 어 그러면 요 어항에다가 생길 고 pawn이 여기에다가 이 몬스터를 옮기는건가? 어 дух 와 좋아 좋아! 연결 되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작동! 뽑는 것까지는 좋았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를 또 어디다 연결을 해야 되는데 파이브, 이 파이브를 연결할 곳을 찾으세요. 아! 여기 끊어져 있다. 자, 이거 연결해줘. 나이스! 힘 좋구만 이 자식! 벌레를 하나 만들어냈네요. 요거를 가져다가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크기를 키우고 그런 거 아닐까? 여기다. 두두두두두두두두 폐로폐로! 음.. 결과표 나왔고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보라색을 만들라는 건데?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됐어. 나이스! 요거를 들이부어.. 사라졌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띠용 자, 이거 맘에 드니? 얌! 어.. 어.. 하하하하 최첨단 해충제를 만들었습니다. 몬스터 트레이 아.. 이게 벼룩이었구만 이제 날 내보내줘. 바깥으로 할 거 다 했잖아. 어쩌라고 좋습니다! 탈출 완료 으아아아 떨어졌다. 자, 마지막 구간으로 왔어요. 아.. 엄한 외계인방한테 끌려와가지고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데 요번에 무조건 탈출합시다. 요 거미줄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왠지 또 조합을 해야되는 것 같은데 이 앞에 이 자식이 저를 견제를 하네요. 그.. 그.. 못앞이 진화 형태 우츠보트가 되어버렸거든요? 이 상태로 약간 동족인척 하는건가? 얘도 뭔가 뒤집어야될 것 같은데? 뚜뚜뚜뚜 어.. 알아서 뒤를 비켜주네 , 삐픽삐픽삐픽 삐픽삐픽삐픽삐 아, 이 코를 그리슬끈 하게 하는거야 퉤 막걸렸어 아아아 견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 그.. 끈적이러오다가 이 벌레 붙여오는거지 아.. 이게아냐 얍 뭔데? Well.. 계속 흙을 뿌리는거 같은데 오케 여기 문을 딱 닫아주면 그대로 갇혀가지고 지 맘대로 그냥 흙을 마구마구 퍼서 갇혀버리는 고런 상황 뭔데? 오우 아아아아 요거를 얻으려고 이렇게 흙을 잔뜩 파괴했군요 뭔데 이건 이거를 협! 염염염염 쩝쩝 염염염염 쩝쩝 아아아아 이때 문을 열어제키면 얘가 딸려서 나오겠지? 쑤쑤 어어 벌레컷? 어 좋아좋아 못앞이 어그로 끌리는 사이에 요 물을 갖고와서 화장실 이거 변기잖아 여기 위에다가 물 딱 부어주면은 뭐 넘쳐 흐르겠지? 응? 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오히려 이 할배한테 물을 줘가지고 얍얍얍 맛있게 드세요 오우 아아 이게 그 화장실 부품일겁니다 이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좋았으 쪼롤롤롤롤롤롤 물이 나오면서 물 다찾고 물 놓고 어.. 탈출각이냐? 너 내려갈래ㅜㅜㅜㅜㅜ Fryeeㅕ 멋있다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